소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재작년 가을, 우리 집에서 묵은 나흘 동안의 기록도 소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3, 2, 1, 치즈! I'm Sophie. And when I stay, Sophie I like you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그녀가 뭐라고 써놓았는지 궁금해 하나씩 읽어보기로 했다 제가 그 중앙에서 몇 년씩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